여러분들 테스트 서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거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호 얘는 지금도 써있어요 아닌가? 아 기억이 안나 아무튼 미호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냥 이 장대한 어? 장대한 요 어? 거시기를 보세요 예 일단 첫번째 뭐하는 녀석이냐 튜토리얼 개선 난 런너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을 개선할 생각이야 먼저 그 첫번째 새로운 친구들을 위한 튜토리얼을 개선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동아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 두번째 새로나오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튜토리얼 개선이 또 나와 신규 아이템 난 너희들을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서 파티를 즐기다 보면 얻을 수 있는 피에로 주어가 있어 그걸로 내가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을 획득해봐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아이템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여름여름합니다 초록초록 핑크핑크 그냥 어? 내 스타일이야 자 세번째 우리 노랑피에로님께서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보도록 하죠 내가 준비한건 미니게임이야 기존의 미니게임과 차이점? 그건 바로바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수 있다는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미니게임 공원에 있는 미니게임 그 뭐야 전기피하길 밍크스가 그렇게 잘하거든요 새로운 미니게임들이 여러분들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할겁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미니게임은 두가지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 또 새로운 미니게임들이 나올거라는거 예고드립니다 여기까지만 나와있고 그 뒤로는 아직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뭐 시상식 마냥 이렇게 잠겨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둘씩 나오게 될거구요 이거 뭐 또 오늘 방송 성적이 좋으면 그때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 악몽구입니다 초대주세요 아 여러분들 운영자님께서 스무디 맞나요? 아무튼 여러분들 생과이주스를 그냥 아무리게 운영자님한테 스무디 받은 남자 자 이제 여러분들 룰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고 집중해서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가보자 피해주고 아이 뭐 이거 뭐 어렵습니까 어 밀지마세요 어 밀지마세요 아 뭐 1라운드에서 죽는 사람이 어딨어 이 간단한 거를 어 1라운드 가뿐하지 오케이 1라운드 죽는 사람 뭐 흔치 않지 이제 여기서부터 진검 승부죠 자 깔끔하게 밀어버리기 밀어버리기 자 밀어주기 밀어주기 삐에로니 밀어주기 부비부비 부비부비 어 진짜 미셔 진짜 미셔 어허허허허 어 이거 이러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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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반칙 반칙 어 깔끔하게 피해주고 밀어버리기 밀어버리고 아휴 나는 믿은데 너무 집중했어 믿은데 너무 집중했어 어허허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부비부비를 그냥 너무 너무 느꼈어 아 아 아 이거 부비부비 너무 느꼈어 이거 아 이거 미는 거 미는 거 때려친다 어 무조건 살아남는 거를 위주로 합니다 이제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이게 또 머리 밟으면 막 동전 나와 으쌰 으쌰 오우야 뭐 나올뻔했어 야 어어어 운영자님들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어? 맨날 이거 개발하시면서 몇 판을 해봤겠어 게임 하나 만드는데 그거 못해도 어 60판은 해봤는데 나는 이제 오늘이랑 그때 한번 이틀 해봤는데 어 이벌따라 잡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시계 바늘을 넘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매니저 되신 건 어째? 어 내려드려야지 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신나게 하느라고 못 녹여드렸네 어 녹여드리고요 예 좋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들 요번거 아 우리 도라 도라 도라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뵈브사 10개 팬클럽까지 환영해요 오늘 이 노래 정말 많이 듣죠 그러려니 하세요 음 자 이렇게 넘으면 됩니다 여러분 쉬워보이지 이거 처음에 할때 더럽게 어려워요 이게 의외로 잘나가죠 잘 튕겨나가 이게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가만히 서가지고 플레이하는게 좋습니다 하야 제가 여러분 이거 엄청 연습 많이 해서 지금 이만큼 하는거야 근데 왜 이렇게 다 잘해지셨어? 이게 아닌데 내가 오늘 회사와가지고 이것만 연습했거든요 여러분들 어 뭐야 어 잠깐만 침착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봤을때 이거 팅모로 떨어뜨려야된다 팅 팅 각 팅 여러분 이것도 총 3가지 스테이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지막 스테이지 마지막 스테이지는 그냥 보기만해도 아파 보이는 예 시계 바늘이 예 이거 시계 무거워서 어디 쓰겠습니까? 예 졸란이 무거워보이는 시계 바늘이 잘 피해주셔야 돼요 이게 느려보이죠?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튕겼을때 많이 튕겨나간다 그랬나 그랬거든 한번 내가 튕겨봐줘 나 어딨어 요깄다 오 안죽었다 나 순간 나 찾아다녔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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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따하 몇등이야 거 봐야지 자 몇등이야 밍크스 몇등이야 그렇지요 어허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아마 지금 모니터를 하나 하나 모니터링하고 계신 운영사님은 아실거에요 초 초 초 초 self 11 15 손